서울 양영시로 떠나는 건강나들이를 주제로 제23회 한방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서울 양영시협회 주체로 27일과 28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대문구 제기동 양영중앙로 일대에서 열리며 보재원 재앙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한방 무료 진료, 양영시장 골목투어, 피모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과 마당극 한방 약초썰기 대회, 노래자랑, 한방과 관련된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